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루비온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미진철강 화성공장으로 레이저 절당이 납품 및 설치 현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고객사의 요구에 맞춘 최적의 제품이며 고정밀 절단 성능과 안정적인 가공품질이 강점인 모델입니다. 제품은 두꺼운 방수포와 보호망으로 꼼꼼하게 포장되어 안전하게 고객사까지 도착했습니다. 두꺼운 방수포를 벗기면 내부에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발포지 포장이 한 번 더 되어 있어 운송 중에도 제품이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공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꼼꼼하게 감싸져 있던 발포지를 하나씩 벗겨내며 장비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발포 포장을 벗기면 안쪽에 랩으로 한 번 더 감싸져 있습니다. 장비를 안전하게 하차하기 위해 상단에 리프팅 장비를 연결하고 이동 준비를 마쳤습니다. 천장형 호이스트를 활용해 무게의 중심을 정확히 맞춘 후 장비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들어올리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모든 과정은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숙련된 인력의 조작 아래 신중하게 이루어집니다. 장비를 천천히 이동시켜 고객사가 지정한 위치에 하차합니다. 고객사의 절단 조건에 맞춰 12kW 고출력 모델로 제작되었습니다. 장비 하차를 마친 후 주변 보조 장비들의 배치까지 세심하게 고려하며 위치를 조정합니다. 콤프레셔, 냉각기, 산소통 등 각 장비의 접근성과 안전성을 점검하며 최적의 위치를 확보합니다. 모든 배치 과정은 장비의 효율적인 운용과 작업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진행됩니다. 장비 앞쪽에는 도면 입력과 절단 제어를 위한 모니터를 설치했고 장비 옆에는 가공 효율을 높이기 위한 부속 장비들을 함께 배치했습니다. 모든 장비들은 정품 부속품으로 구성되어 안정적인 성능과 긴 수명을 보장하고 최고의 절단 효율을 제공합니다. 절단이 헤드에는 다양한 전선, 에어라인, 냉각 라인이 연결되어 있어 헤드의 움직임에 따라 마모나 꼬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케이블 배열을 적용하여 모든 선들이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장착했습니다. 모든 설치가 완료된 후 장비 사용에 대한 기본 교육을 진행합니다. 먼저 모니터 조작에 대한 교육을 하게 됩니다. 작업자는 도면 불러오기, 절단 조건 설정 등 장비의 기본 제어 과정을 직접 익히게 됩니다. 이어서 리모컨을 이용해 절단기를 조작하는 방법을 교육합니다. 작업자는 리모컨을 통해 헤드의 위치 이동과 포커스 조정을 직접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헤드 도줄 교체 과정을 교육합니다. 노즐은 절단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핵심 부품으로 정기적인 관리와 점검을 통해 언제나 최고의 절단 품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